아 야 힘내요 파이팅 아 얘들아 아 힘들어 몇 번이야 지금 아 아 아 아 아 얘들아 나 이제 집에 가야겠어 네? 집에 가야겠어 아 이거 지금 시작인데 어딘가 형이야. 벌써. 나 벌써 힘들어. 아 이거 뭐야. 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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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나. 똥이 나오면 어떡해요. 그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? 아 진짜. 괴들어 괴들어. 누나 한번 잡을게요. 실망이야 너네. 너 진짜 죽는다. 이 마을을 좀 존경하셨어 지금. 에? 아 여기 도망갈 수가 없어 도망갈 수가 없어. 어머님들 막 웃으면서 쫓아오니까 이거 막. 아 더 무서워 더 무서워 지금. 아 사방이 적들 뿐이야. 딩동. 동네 꼬마가 가입을 못해서 세 번 연습했어. 어머니. 얘 가위바위보 할 줄 알죠. 얘는 빠만 내나? 안녕. 하나 삼촌이야. 안녕.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. 사랑해요. 아이 귀여워. 여기 카메라 보고 사랑해요. 자. 꼬마 나랑 가위바위보 하자 삼촌이랑. 가위바위보. 넌 가위바위보 참 잘하는 거야. 사랑해요. 배꼽 인사. 뽀뽀. 자 그럼 한 번 더 할게. 자 넌 빠만 낼 수 있는 거구나. 알았어. 가위바위보. 오케이 한 판. 얘는 무조건 빠만 내. 가위바위보. 이미 뭐야. 이가인. 가인이 사랑해요. 배꼽 인사. 자 한 판 더 하자. 니가 이제 묵도 낼 줄 아는구나.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. 안 내면 술래. 가위바위보. 가인이 사랑해요. 가인이가 가볍을 참 잘하는구나. 그래 가인이 너무 이쁘다. 배꼽 인사. 자 마지막으로 하고 너한테 안 되면 내가 딴 데로 갈게. 자 이번에 뭐 낼 거예요. 가인이 찌내는 거야. 내가 묵 내고. 가인 찾게라 가인이. 가위바위보. 하하하하하하하하. 사랑해요. 배꼽 인사. 가인 낼 땐 안 돼. 가인아 너무 잘했어. 이뻐. 가위바위보 무적이잖아. 가위바위보 무적이네. 우와. 넌 짓고 난 찢고. 야 지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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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하하하하. 아우 아 아 아 고맙습니다. 어허 아 아 Prophet. 아 제 아하 또 또 또. 내가 이걸 쐈다는 얘기 아니야? 내가 지금 이걸 쐈다는 얘기야 지금? 마술이에요? 어? 선배님 안녕하세요? 어 저기인데 어? 아니 아니 뭐야? 아니 아니 뭐야? 아니 계속 저기 계셔? 형! 김상경 선배님 갔습니다. 그래? 진짜 게스트네! 인사했어? 아 도망쳤어? 왜 도망쳐?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뻥치만 우리 아니 따악! 야 내가 야 왜! 저리 안 가? 저리 가 도망! 뭐야! 저리 안 하고! 도망쳐요! 너 이거 미션 해야 돼! 너 할 수 있어? 야! 도망쳐야지! 도망쳐야지! 하의